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652면 역대상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천천히 우리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초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은약괴를 덮는 것이더라 다위시 가로대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설교 제목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떨 때는 이런 일을 하라 저런 일을 하라 그리고 어떨 때는 무엇을 지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지금은 냉장고 전 세계에 있는 냉장고 제일 고급 냉장고는 우리 삼성하고 LG하고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삼성하고 LG가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거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삼성 LG 냉장고 나왔을 때는 미국과 일본이 냉장고 세 개를 다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냉장고는 아주 조잡하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 냉장고가 전 세계를 꽉 잡았습니다. 색상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실용성도 그렇고 내구성도 그렇고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국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만드는 분들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특별히 이 냉장고들이 조금 개발되어 가면서 냉장고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금 우리 삼성하고 LG에서 주부들에게 이렇게 질문들을 하면서 암케이트를 돌렸습니다. 우리 냉장고를 써보니까 개선할 점이 뭐가 있습니까? 디자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능은 어떤 게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내구성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거를 직접 여자들이 쓰잖아요. 주부들이 그걸 쓰면서 이런 거는 좀 하나 기능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좀 어느 위치에다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문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냉동고는 어디 갖다 붙이면 이게 쭉 들어와서 그걸 다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오늘까지 온 냉장고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냉장고들이 지금 막 우리 국산을 흉내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세계를 빵빵하게 지었던 일본의 냉장고들은 동남아에 가면 좀 있습니다. 보면 전부 조그마한 포터블 같은 고른 냉장고들이에요. 큰 거 만들어내지를 잘 못합니다. 만들어내면 자꾸 손해를 보니까. 인간 세상은 잘 만들려고 그러면 인간의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고요. 인간 세상에서는 더 잘 만들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의견을 종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인간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걸 전혀 허락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기 광냐, 이스라엘이 광냐 생활할 때는 성막입니다. 뭐 크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만큼 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가난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큰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사람의 아이디어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우리 지금 오늘 28장에는 식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나온 성경은 그거를 설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설계도를 누가 주었습니까?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옛날에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신이 났습니다. 좋기야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못 짓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아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신이 났어요. 그 설계도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식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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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역은 설계도를, 설계도를, 설계도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장 들어가 보시면요. 28장 들어가 보시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가 되었습니다. 28장 2절 보시면 자기가 은약괴를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 수가 은약괴가 아니라 은약괴뿐만 아니라 은약괴가 아니라 열사림 성전을 28장 2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일어서서 가로대해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무엇을요? 은약괴,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환할 모여 전 건축할 마음. 은약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등대입니다, 떡상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은약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약괴가 들어가 있을 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재료를 싹 다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2절이에요. 3절.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내 손으로 만들지를 못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 만들 것들을 다 물질들을, 재료들을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651페이지에 들어가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누구요?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안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냉장고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참 예쁘고 참 실용적이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면 제일 방이 효용성이 많을까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왔다가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그 방은 그 가까이 지어야지 이런 게 우리 아이디어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성막에는 인간의 생각이 이만큼도 들어가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데 어느 부분에 검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은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싹 다 가르쳐줍니다. 11절 보실래요?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반과 속재소에 모여 식양을 새로 나온 번역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요?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기가 이렇게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이거 그리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만 그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쭉 다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12절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이거 설계입니다. 설계도 곧 요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무엇을요? 설계도 식양을 주고 13절 식양도 나오죠. 14절 검기명 엄기명 그런 것들의 중량 이런 것들도 다 해서 가르쳐주고 18절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초서 이 타시는 초서는 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요. 타시는 초서된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다 같이 한 번 읽습니다. 다위시 가로대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요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에 설계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논하고 의논하고 이걸 설계도를 지어보고 이걸 막 옮겨보고 이렇게 해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위시 그걸 그리는데 하나님의 손이 같이 붙들어서 이 설계도를 정확하게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오늘 설교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성전 만드는 게 정말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왜요? 인간이 설계도를 만들었다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그리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만큼이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완성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요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 20절 한번 보십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모여 이 일을 행하고 성전 짓는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요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사. 다위선 알아요. 골리앗도 죽여봤잖아요. 블레셋도 물리쳐봤잖아요. 나라를 다스려봤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것들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이 됩니까? 어떻게 해요? 요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 함께. 그러니까 함께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주저주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든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러분들.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큰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너 이 일이 된다? 참 전무후무한 성전 짓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 혼자서 일을 못 하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제사장과 래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해요? 도울 것이요. 때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어려워진다. 그거는 참 몹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끌고 갑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전을 만들 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셔야 되지만 참 백성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해야 된다.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사장과 누구요? 래위 사람의 반열이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함께 전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해요? 도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만 도우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나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선자들이 앞서서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21절 한번 보실래요? 제사장과 래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또 모든 공력의 공교한 공장이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뜻입니다. 공교한 공장이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 특별히 성전과 성막을 지을 때는 인간의 아이디가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 설계도를 집행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하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누구를 시킵니까? 지도자들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들은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일하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여호와 함께 하심을 맛보면서 그렇게 일해야. 하나님의 일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막 위태위태하고 무슨 교회가 저렇게 돼갈까 그런데 교회 일은 전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십자가 사건은 어느 누구도 이거는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저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함께 어떻게 해요? 기쁘게. 21대를 한번 보실래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도웁니다. 동시에 또 모든 공력의 공교한 공장이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그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주님의 일은 늘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기쁨이 없고 뭐가 원망불평이 있고 뭐가 이상하면 그거는 주님의 일을 잘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그게 기본이에요. 모든 주님의 일에는 ABC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 흔들리면 뭔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를 때는 불편한 게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기쁨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우리 가정에서든 현장에서든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원리.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확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윗이 죽어서 하는 29장에 들어가면 다윗이 가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는 한 줄로 딱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다윗은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되어졌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사 우리 가정을 저와 함께 하시사 우리 사업체를 저와 함께 하시사 제가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믿음과 각자 각자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또 각자에게 다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들을 해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하나님 성장한 배경이 또 몹시나 다른 사람들 또 교육을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성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참 힘이 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사업을 하면서 어찌할까 참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이 어려워서 참 눈물 짓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주님의 아픈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것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점점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깨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 교육 더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